안녕하세요 여행인이에요 오늘은 커피 입문자분들도 부담 없이 가성비 있게 즐기실 수 있는 원두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또 대불호텔에서 드립커피 수업을 통해 제대로 커피에 대해 공부도 해보고 코엑스에서 인도커피부스 담당자분들과 영어로 MC도 해본 나름의 커피 전문가로서 이건 누구나 맛있다 말씀하실 수 있는 원두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타트너사만 전국에 100여 곳을 보여주니 아눅에서 출시한 카페 원두 어썸 블렌드예요 오전 11시 59분까지만 주문하면 당일 출발하는 당일 로스팅 생산방식부터 승부에서부터 원두 출구까지 색채선별기로 결점들을 제거해서 균일한 로스팅을 진행하는 아눅커피의 믿음직스러운 태도와 가치관으로 탄생한 어썸 블렌드 원두를 추천해요 좋은 재료로 기본에 충실하자는 아눅 브랜드의 핵심을 갈아 만든 이 원두는 화려한 맛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박싱하고 커피를 내려서 마시기까지 향과 맛이 오늘 아침 저의 기분을 아늑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저 편안하게 만들어지는 담백한 커피라고 해야 할까요? 브라질에서 생산된 원두로 립스너 카카오 바닐라 질감의 부드러움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직접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탄생해 최상급 가성비의 고소한 어썸 블렌드가 만들어졌어요. 좀 더 맛있게 즐기시라고 딥한 추출법은 이렇습니다. 추출 시간이 짧을수록 산미가 올라가고 추출 시간이 길수록 쓴맛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내려드시면 됩니다. 집에서 홈카페로 즐기시거나 사무실에서 열일할 날을 위한 커피를 위해 고소한 어썸 블렌드 원두로 여러분의 하루를 아늑하게 만들어보세요.